네 싱글벙글쇼 3부 4부 시작이 됐습니다. 교통 안내 먼저 드리고 갈게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벨리 리치 그러니까 어디에요 35번이네요. 35번 북쪽 남쪽에서 북쪽 방향입니다.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121번 지나서 메인 지나서 벨리 리치 쪽까지 지금 굉장히 빨간색입니다. 쫙 막히고 있습니다. 그쪽을 가시는 분으로 조금 우회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5번 남쪽에서 북쪽 방향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덴톤 방향인거죠. 덴톤 방향이죠. 121번 지나서 벨리 리치 위쪽에 사고가 나서 그쪽에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 상황 전해드렸고요. 오늘 초대석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우리 에델바이스틱과 이재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야지 몇 분 전에 오셨어요. 지금 이 사고 난 지역을 통과하셨나. 635 사우스도 막혀요. 제범 막혔군요. 진짜요. 635 사우스. 왜냐하면 635 오기 바로 전에 제 옆에서 사고 났어요. 그래요. 시간을 착각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반갑습니다. 원장님. 더 반갑네요. 이렇게 뵈니까. 잘 오셨어요. 제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원장님 우리 오늘은 치아 미백 얘기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까지는 주로 인플란트라든지 어려운 공부했었는데. 좀 가볍게 가보려고요. 치아 미백. 왜냐하면 미백이 사실은 우리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남녀 할 것 없이 사실은 치아가 고르고 반짝반짝 하얗다. 이거 기분 좋은 일 아닐까요. 웃을 때요. 사실 누럽고 까먹고 보다는 흰색은 오하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때 어머 쟤는 왜 저렇게 치아가 하얗지 이렇게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TV를 많이 보거나 광고를 많이 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있죠. 있죠. 광고 사진에 나오는 그거는 다 포샵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얀데 언리얼리스틱하게 하얗지만 그 이 부분이니까. 그러나 솔직히 TV에 나오는 가수나 탤런트나 영화 배우나 인기인들 보면은 정말 치아 고르고 반짝반짝 거리는 거 느낀단 말이에요. 조명발이죠. 아 이거 또 조명입니까. 일단은 치아 쪽은 일단 한 번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교정도 하고.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무조건 하얀 것만 원하는데 피부 색깔처럼 치아도 자기 원래 고유의 칼라가 있어요. 아 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밝게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조금 스마일을 하면 행복해 보이잖아요. 행복해 보이는 스마일을 가진 사람이 TV에 나올 때 나도 이를 하얗게 하면 저 사람처럼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거울 보면서 제 이가 만족스러운 적은 없었지만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경험을 해보면 그 외에 직장에서는 예전에 한국입니다. 그 하얀 도장을 파서 써요. 도장. 도장. 자기가 결제하는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 많이 썼죠. 도장을 많이 썼는데 그게 흔히 얘기하는 코끼리 뼈인 상하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상하로 만든 도장.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아주 하얗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주 하얗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언뜻 생각나는데 완전히 하얗지 않고 약간 노릇끼리 하라 그럴까요. 그렇죠.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았는데. 완전히 하얀 건 가짜죠. 완전히 하얀 건 가짜입니까. 우리 채팅방에서 5023님이 한국에 예전에 껌이 있었대요. 그런데 껌 이름이 화이트라는 껌이 있었어요. 화이트 있었어요. 이 껌을 씹으면 치아가 하얗게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엄청 씹었나 봐요. 그런데 하얗게 안 됐대요. 하얗게 안 됐더라. 그만큼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치아에 대해서 깨끗한 거에 대한 호기심 내지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죠. 저도 있어요. 혼자서 거울 보면서 씩 웃지 않나요. 나는 왜 이렇게 누럴까. 사람들이 왜 나는 하얗게 안 되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좀 미백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왜 색깔이 변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색깔이 좀 왜 변했을까. 왜 변했을까. 주로 치아는 몸의 다른 부분하고는 달리 한 번 형성이 되고 나면 그게 잘 치유하는 메커니즘이 없잖아요. 일단 몸 밖으로 나오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손톱처럼. 그러니까 형성될 때 영향을 받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불소나 어릴 때 불소를 좀 심하게 섭취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의 우물에서 불소가 많이 나왔다. 그런 동네 애들은 보면 이가 까만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임산부들이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항생제를 복용하면 테트라사이클린의 특성상 뼈 조직에 가서 침착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섭취한 때만큼 치아에 띠가 생기죠. 그런데 불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보면 치아에 도움이 되는 화학성분이라고 얘기는 알고 있지만 그게 많으면 치아 색깔이 변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요. 나왔을 때 불소를 섭취하면 도움이 되죠. 프로텍트를 하니까. 그런데 몸 안에서 형성이 되고 있을 때 내가 그걸 먹어서 그게 내재돼서 표현이 되면 칼라가 바뀌고 그다음에 치아가 형성이 될 때 모양이 조금 딸기 표면처럼 이렇게 뽕뽕뽕 뚫리고 까만 그런 형태가 되죠. 같은 영양소라도 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치아미백 진짜 우리 여자분들도 관심 많으시고 그런데 또 타고 날기를 또 이가 누런 이가 있어요. 다 그쵸.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고유의 색이 있거든요. 종류의 방법과 미백의 어떤 방법에 뭐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백을 하려면 제일 작용이 잘 되는 건 원래 치아 칼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섭취하는 것 특히 한국분들 김치나 커피 이런 거에서 색깔이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스며들어간 칼라를 우리가 거꾸로 밖에서 약물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하얗게 표백한다고 해서 브리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집에서 하게 하는 거 또 하나는 치과에서 하게 하는 거 큰 차이는 뭐냐면 집에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농도를 조금 얕게 장시간 작용을 하는 거고 치과에서 하는 거는 농도를 좀 세게 짧은 시간 작용하게 하는 거죠. 대부분 좀 병원에서 좀 하는 걸 많이 하죠. 세게 하는 걸. 세게 하기를 선호하죠. 빨리 바뀌는 걸. 빨리 바뀌는 걸 원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브리칭할 때 집에서 하시더라도 처음에 사진을 좀 찍어놔요. 뭐냐면 천천히 바뀌면. 모르죠. 몰라. 못 느끼죠. 맞아요. 그런데 이 치과 미백을 개발한 분하고 또 연관이 선생님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개발자하고. 개발자. 그게 좀. 아니 발도 넓으세요. 아니 스토리가 깁니다. 아 절까 길어요? 짧게 좀 해주세요. 한국에서 제가 신미학회 조직위원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세계 신미학회 치과대회가 열렸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외국에 유명한 연자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개발자 중에 한 분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벤 헤이워드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의 프레젠테이션을 도와준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어사인돼가지고. 아하. 그런데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제가 조지아로 와서. 예전에 조지아에서 좀 있었다고 했잖아요. 갔더니 거기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분이 또 조지아에서도 또 만났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는 치과 브리칭보다 더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왜요? 그 레이디 앤 터블럼이라고 컨트리 싱어 있는데 그 데이브 아버지던데요. 아 그 컨트리 유명한 컨트리 싱어의 아버지였다. 이제 3명 멤버가 3명인데 친구들이 뭐 그래미상도 몇 번 받고 굉장히 페이머스에요. 그 친구 중에 한 명 작곡가 하고 하는 친구의 아버지더라고요. 그럼 조지아에서는 자주 교분을 가지셨나요? 그분이 이제 선교 쪽에 좀 관심이 많으셔서 같이 이제 북한 쪽에다가 치과책을 보내는 운동을 같이 했었어요. 활동을 또 같이 하기도 하셨네요. 아 밝은 얼부세요? 아까 봤어요. 그 벤 헤이웃라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싱글벙글쇼 3부 4부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 초대석에는요. 에델바이스 치과 이재범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치암 200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원장님 병원에서 한다는 그 레이저 화이트닝. 뭔가요? 몇 번 방문해야 되나요? 보통 병원에서 하는 게 오피스 브리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도가 좀 센 약을 가지고 쓰죠. 그러다 보면 그거를 이제 잇몸 부분을 잘 덮어주고 치아 부분에다만 그걸 이제 도포를 해서 하는데 그 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줌이라고 보통 나와 있는 게 빛하고 열을 통해서 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저희 병원에 쓰는 거는 레이저 에너지를 이용해서 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약제를 처음에 발라놓으면 그 약제 자체가 효과가 별로 없다가 이제 레이저 빛을 쓰여주면 그거에 대해서 활성화되면서 색이 변하는 거죠. 빨리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를 쓰는 주 원인은 레이저 화이트닝을 하면 기존에 열로 하는 것보다 좀 하고 나서 시린 증상이 좀 걸려요. 제가 예전에요. 요새는 말고 예전에는 이게 와이트닝을 하고 나면은 시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제를 좀 센 걸로 쓰기 때문에 그게 시린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은 그거 하기 전에 브루펜 같은 걸 하나 좀 드시고 가시면 훨씬 나아요. 브루펜 시럽 같은 거. 네. 어른들은 보통 알약으로 먹죠. 아. 제가 어렸을 때 먹었죠. 그렇군요. 그게 이제 레이저 화이트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오시면은 한 번에 보통 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거하고 플러스해서 집에서 하시는 걸 보통 같이 하는 걸. 같이. 병행하도록. 병행하도록. 그래야지. 평소에 관리를 하게끔. 효과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일어나고 조금 더 오래가는. 오래가고. 네. 그럼 이제 홈브리칭은 어떤 경우죠? 홈브리칭은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하기 때문에 농도를 좀 적게 쓸 수 있어서 조금 더 좋죠. 그다음에 비용적으로도 조금 더 저렴할 수 있고. 본인이 꾸준히 할 수 있고. 그렇죠. 관리를. 그런데 이제 보통 홈브리칭은 어떻게 하시냐면 치과에 오시면 저희가 번을 떠가지고 그걸로 석고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약재가 들어갈 자리만큼 레진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준 다음에 이 어떻게 해야 되나 랩 이렇게 쫙 뜨듯이 붙인 스프린트 같은 걸 만들어줘요. 장치를. 장치를. 그래서 그 안에다가 약재를 집어넣고 그걸 끼고서 몇 시간에서 뭐 잘 때 이렇게 끼고 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보는 운동선수들이 마우스피스처럼 이렇게 있는 거를. 그거보다 좀 얇아요. 물론 물론. 그런 거죠. 거기다가 약을 넣어서 이렇게 담을고 있는 거. 끼고 있는 거네요. 이거 뭐 삼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다가. 그런데 그게 약재를 들어갈 공간만큼 우리가 미리 형성을 해 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공안에 잘 들어있어요. 그거는 뭐 이렇게 지도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잠이 잘 올까 모르겠네 근데. 보통 그래서 이제 자는 것보다 저녁 때 몇 시간 한 3시간 4시간 끼도록. 그러니까 식사 후에 TV를 보든가 인터넷을 뭐 저거 하든가. 자기가 개인 시간 가질 때 그럴 때는 그냥 끼고 있어도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하면 좀 더 효과가 클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치아가 형성이 되고 나서 이런 브리칭을 하거나 뭘 하면 실은 그 표면에 있는 성분들을 좀 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반에는 조금 그게 좀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양치질을 하거나 우리 침 안에 들어있는 그런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이 다시 재미네랄화가 되면서 재석효화가 되면서 치아가 다시 단단해지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를 닦고서 커피를 마시면 착색이 더 많이 되겠죠. 빨리 많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표면에 있는 것이 다 깎여 놓은 상태에서 드시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가령 아침에 이를 닦고 김치를 먹는 것보다는 김치를 먹고 이를 닦으시는 게 헐라죠. 당연하죠. 아침밥 먹기 전에 이빨 닦지 말아야겠다. 그렇죠. 입냄새 날까 봐 닦았는데. 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드시고서 닦는 게 맞아요. 먹구나.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치아 어떻게 관리를 한다 치면은 그럼 식사를 하고 나서 빨리 닦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어떤 식사를 했든지 간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빠른 시간에 닦는 것이. 그리고 이제 특히 음식 중에 굉장히 산도가 높은 거. 산도가 높은 거요. 산도가 높다고 말하면 산성이 강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식초를 많이 쳐서 먹었다든지. 식초, 레몬, 오렌지스. 그런데 생각보다 커피가 산도가 되게 강해요. 커피가요? 굉장히 세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자주 드시는 분들은 저희가 환자분들이 왔을 때 치아 목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변색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부분에 칼슘 성분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에칭이 된 거죠. 아 산성분 때문에 그런 칼슘이 빠져요? 그렇죠. 산성분이 그 부분에 이제 저류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뭐 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산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산도가 높은 드링크를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드신 다음에 꼭 물로 한번 헹궈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는 분은 같이 만났더니 이 양반이 오렌지 주스를 먹던 다 큰 어른이 술을 마시던 빨대를 꽂아 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빨대를 꽂아서 먹냐고 그러니까 치아에 뭐 안 되게 하려고 이렇게 바로 먹고 먹으러 넘어가게 하려고 빨대를 꽂아 먹는다는 건데.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위산이 넘어오시는 분들 보면 위에 앞니 쪽에 입천장 쪽이 많이 부식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다 연관이 있습니다. 아 산성이 일단은 또 컬러까지도 이렇게 변색시키는군요. 칼슘을 없애는군요. 산성이 그렇게 위험하군요. 커피 먹고 그럼 물 한 잔 마셔야겠어요. 그럼 커피를 마셔도 가급적 연하게 마신다 생각하면 조금 더 낫겠네요. 뭐 우유 섞는 거 어때요? 좋죠. 좋은 생각. 일단은 뭐 산도도 낮출 수 있고 색깔도 조금. 색깔도 그렇고 고무 디티한 걸 조금 브라운으로 바꾸니까. 그렇죠. 그런데 블랙 먹으면 좀 뭐 있어 보이잖아요. 미국에 오래 산 것 같고만. 그래서 아메리카노로. 아메리카노는 또 미국 사람은 또 아메리카노 먹는구나 했더니만 아니구나. 이는 시커매진다는 얘기죠. 치아에는 조금 안 좋군요 한마디.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이게 소다 같은 거 안 좋아요. 콜라 같은 거. 소다류. 소다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 소다 가지고 여러 가지 세척도 하고 화장실을 갖다. 활라를 베껴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척력이 워낙 강한 성분이다. 이 뺀 거 콜라에다 하룻밤만 담궈놓으면 흐물흐물해져요. 하기는. 맞아. 골프 치시죠? 가끔이요. 골프 그 아이언을 콜라로 닦으면 깨끗해야죠. 맞아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맞네.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여러 가지로 안 좋구나. 탄산음료가 그렇죠. 색깔은 참 예쁜데. 그렇습니다. 블리칭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첫째는 아까 응급하셨듯이 너무 치아가 시리고 예민하신 분들은 블리칭을 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변색의 원인이 불소나 테트라사이클린처럼 속에서부터 깊이 침착된 경우에는 빼시기가 힘들어요. 여러 번 하셔도 색깔이 빠지지 않아요. 음식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나왔던 거는 좀 깨끗해질 수가 있는데 원래부터 몸속에서 나온 것 때문에 근원이 된다면. 그게 이제 깊기도 하고 색이 되게 진해요. 그걸로 변색되신 분들은 보면 굉장히 갈색 톤이 날 정도로 진하게 변색됩니다. 그 다음에 또 치아 표면이 한 단색이 아니고 약간 얼룩덜룩하게 색이 변한 경우는 색을 빼면 밝은 쪽은 더 많이 빠지고 얼룩얼룩한 데는 좀 덜 빠지니까 더 확 얼룩덜룩했어요. 눈에 띄겠네요. 그런 경우는 약간 치아를 표면만 살짝 갈아서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로 도자기로 살짝 앞에 손톱처럼 붙여주는 거 그런 걸 하시면 색깔을 바꿀 수 있죠. 그렇군요. 자체 색을 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칠해준다는 얘기군요. 다른 걸로. 붙인다는 얘기죠. 붙인다는. 알겠습니다. 브리칭하고서는 좀 주의사항이 있겠네요. 그날 뭐 김치에다 커피에다 카레에다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리칭을 하고 나면 표면을 많이 깎아낸 거하고 비슷한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시리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브리칭을 하자마자는 좀 색깔이 있는 거를 당분간 며칠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네. 그 다음에는 브리칭 하시고 나서는 치약 중에 불소가 많은 거 그런 치약으로 닦아주시는 거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시기 전이나 후에 미리 브루펜 같은 거를 좀 드셔두시면 네. 예민한 게 조금 훨씬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하고 나신 다음에는 흰쌀벽에 백김치 먹어야 되겠네요. 죽 먹어야겠네요. 그냥. 백김치.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맛있는 거 드셔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맛있는 거 마음대로 못 먹을까 봐. 먹든 대로 못 먹을까 봐. 그렇진 않아요. 그게 오랫동안 그런 건 아니니까. 당분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순서가 있어요. 가령 내가 앞에 일을 하나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브리칭을 먼저 해가지고 주변에 칼라를 뺀 다음에 고치아에 맞춰서 맞춰서 해야 될 거고. 하시는 게 좋죠. 그렇죠. 색깔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거에 색깔을 맞춰서 일을 하고 나서 브리칭을 해서 딴 것만 색깔이 빠지면 그건 돋보이고. 그렇죠. 언매치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에 위에 뭔가 보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에다가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브리칭을 하면 때로는 그 보철물의 접착제 같은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색깔이. 네. 그런 거는 조금 미리 치과 회사분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겠네요. 뭔가 보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럼 더 주의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만들 때 그 파트를 이렇게 빼고서 하면 되니까 미리 얘기를 잘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브리칭을 했단 말이에요. 한 번 했어요. 그러면 또 얼마만에 한 번씩은 또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처음 거를 해서 색을 한 번 쫙 빼고 한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리터치 해준다고 그러는데 리터치. 네. 그냥 가볍게 약재를 한 번씩 도해서 원래 수준으로 다시 한 번 이렇게 빼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지나면서 보톡사듯이 색깔이 좀 돌아가니까. 시술에서 많이 하던 그 소리거든요. 이거 얼마 만에 오면 되고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리터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여기도 리터치를 해줘야 돼요. 똑같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어차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치과에 6개월에 한 번씩은 가야 되겠네요. 정상적으로도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안전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재범 원장님하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뭐 주의할 점이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는 좀 걱정스러운 건 하얗게 만드는 건 좋은데 조금 기대를 언리얼리스틱하게. 너무 상상 속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분들 보면 되게 하얗죠. 되게 하얗. 그분들이 하얄 수도 있는데 피부톤하고 대비가 돼서. 대비가 돼서.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처음에 사진을 찍고 나중에 비교하고 해서 이렇게 자기가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하얀 거. 치아 색깔이라는 게 뺄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종이처럼 완전히 하얗게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치아색이 보면 이렇게 두께가 있기 때문에 우러나와요. 밖에만 너무 하얘면 그것도 좀 이상해요. 속에서부터 도자기처럼 깊은 칼라가 우러나올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조금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잡지책 같은 거 갖고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본인에 좀 맞게. 너무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도 크니까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얘기 그런 정보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해야 되겠네요. 대화를 좀 나누셔야겠어요. 되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기대치는 높았는데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이게 이거야 그러면 실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기대하면 다른 임플란트도 똑같아요. 단점 이렇게 관리하셔야 되고 이런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들어오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컴플레인하죠. 그게 그렇게 되는. 그게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주의사항들을 차분히 얘기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겠어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네요. 그렇군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얘기를 나누고 맨 처음 걸 찍어 놓으시고 점점점 변해가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매일 가만히 있다 보면 안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서서히 변하니까. 제자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큰 얘기한 대로 빨리 할 때 블리치 있어서 하얗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치과 브리칭은 하고 나면 실은 한 2주 정도 지나면 좀 더 하얘죠.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조금씩 더 하얘지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채팅방에서 1184님 치과에는 정기적으로 가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거기서 나오셨나 본데. 주희 씨도 정기적으로 방문하라고 그렇게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에델바이스 치과 이재범 원장 모시고 오늘은 치아 미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그럼 우리 다음에 또 한 달 후에 뵈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